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express-session.js 파일을 좀 분석해 볼 건데요 이 파일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 이거 좀 단순하게 바꿀래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express-session.js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좀 분석할 건데요 예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제를 좀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만큼을 저는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root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그냥 hello-session만 나오게 해주세요 자,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세요 자, 됐죠? 자,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root로 들어갔을 때 hello-session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session을 쓰기 위해서는 express-session이라고 하는 middleware를 모듈로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pp-use 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app-use는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 sess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session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middleware가 내부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sess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stealth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때에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저 객체 안에 있는 이러한 값들에 따라서 session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옵션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우선 여기 secret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요 이 위에 쭉 올라가 보면 secret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required option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secret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안 돼요 자기만 비밀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코드고요 여러분이 버전관리를 한다면 소스코드에 포함시키시면 안되고 별도의 파일로 빼서 소스코드를 하시고 실서버 같은데 올릴 때는 이 부분은 다르게 처리하셔서 변수 처리나 그렇게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세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은 그냥 false로 하세요 false false 그리고 save은 true로 하세요 그래서 리세이브를 false로 하게 되면 session data라는 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session 저장소의 값을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true면 값이 바뀌었건 바뀌지 않았건 계속 저장소에 저장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우리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으면 이해될 건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false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ave uninitialized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ession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session을 구동시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true 그럼 얘가 false면 session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간에 무조건 구동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true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유가 생기면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값들은 바꾸실 수가 있겠지만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간단한 옵션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